4. 가을 Group 시연아 오진이 진짜 잘하잖아 고마워 오늘 이가쿨의 첫번째였잖아 근데 그동안 계속 핑크색 유니폰만 입고 했는데 오늘 다른 색깔 입었잖아 11월 2일 라인색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애 마음에들었는데 오늘 센터 가을 Group랑 DPOPE가 더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잘 안 맞았는데 많이 연습해서 잘 맞은 게 연습이 잘 된 것 같아요. 지금 만족스러워요. Q영이는 여자 감독님과 덕분에 다 덕분에 더 볼 수 있잖아요. 어떤 것 같아요? 솔직히 해서 남자 감독님이나 여자 감독님이나 감독님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똑같이 해서 뽕뽕하고 나서 그 말을 좀 많이 들었고 잘 안 맞았을 때 괜찮아요. 다독연어 주셔서 좋은 거 같아. 나도 이제 손을 놓을게. 앞으로도 기대해달라고 얘기해 주세요. 이번 시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좋은 성격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부탁드립니다. 아 맞다. 그리고 준비한 게 있어. 아직! 준비한 게 있어. 아 부끄러워. 준비한 게 있어. 잘 봐. 제 팬인가요? 준비했죠. 어때? 맘을 들어? 고마워. 여기다 인사해줘. 아 됐어. 안녕. 비논만 해줘. 우리 갈게 이제. 안녕히 가세요. 안녕.